아침 7시가 됐는데 비가 밤 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정도만 보였네 물이 여기는 배수시설이 잘 돼 있고 이 밑으로 물이 막 흘러내려가네요 지금 7시 5분 전인데 이 정도 꼼꼼하고 어젯밤에는 진짜 밤 내 비가 왔어요 밤 내 비가 와가지고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으면 차감을 키겠다 싶었더니 그래도 이 동네는 배수시설이 잘 되었네요 비 때문에 침수된 캘리포니아 지역들이 많이 있던데 잘 정리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침 7시인데 이렇게 꼼꼼하네요 그저께 시간 뒤로 밀렸는데 1시간 전인데 그래도 7시쯤 해가 아니 날이 조금씩 밝아지긴 하네요 감사합니다